1. 입시장 시즌 8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대입 2023학년도 대입의 변화 알아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오늘이 지금 10월 15일이고 정확하게 수능 한 달 전 뭐 하셨습니까 수능 한 달 전에 저때요? 네 현실 부정을 했죠 무슨 현실 부정 진짜 한 달 전에 수능 보나? 네 현실의 감각이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루는 행복해로 하루는 절망해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고 한 시절 보셨겠지만 방금 전에 읽다 온 책이 있잖아요 지금 책을 읽더라고 책 제목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천하책인가요? 예일대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의인데 장례식장 가격 이런 거 나와있는 책이 아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하는 책입니다 쓸데없는 책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만큼 현실 인식을 못하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계시는 홍프로님이셨고요 펜타게스 선생님은 수능 한 달 전 기억납니까? 확실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공부를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한결 같습니다 펜타게스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보면은 되게 많은 아이들이 될 대로 되라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달 노력한다고 뭐 달라치겠냐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마인드로 있는 친구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가 한 달 전이니까 사실은 많이 바뀔 건 없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죠 많이 바뀔 건 없고 이쯤 됐으면 이제 하느님의 뜻이죠 기도 하나요? 네 3번이냐 4번이냐 둘 중 하나다 저는 현역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했죠 제가 원래 목사님이 신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죠 진심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심이었어요 그때 그래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넌 아니다 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자 입시왕 벌써 10월로 이제 반이 넘어가고 입시가 이제 거의 한 사이클이 끝나가죠 수능이 끝나면 이제 올 한해 고3 하셨던 고3 학부모님들이 이제 다 성공적이든 실패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도 내년 입시가 2023학년도입니다 저희가 2022 입시도 되게 생소했는데 벌써 2023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런 걸 할 때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감을 느낍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2021학년도 막 예측하고 신내림 예측 이런 거 했던 때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옛날이죠 저희 방송에서 근데 지금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벌써 그리고 어떤 시간이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2023학년도 입시를 저희가 원래 방송을 평소 같았으면 4월쯤에 합니다 작년에 방송 찾아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다음 해 입시가 전년도 4월쯤에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확정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4월달에 상당히 바빴어요 사무실 이사하고 공사치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 방송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이제 수능 한 달 전이고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대입 정보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도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때쯤에 뭘 했나 방송 주제 찾아보더니 보통 면접 방송을 했어요 저희가 다 찍었습니다 면접은 거의 7년째 했어요 저희가 면접 방송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거나 제가 이 면접 방송 링크를 네이버 카페에 올릴게요 정리를 해서 옛날 거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귀찮다 면접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저희가 몇 번은 입학사정관 옛날 입학사정관님 구스타프 형님 모시고 찍은 방송도 있고 합니다 참 추억도는 이름이네요 네 근데 뭐 그때야 뭐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치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대충 뭐 저희 청취자분들은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알아서 걸러들을 수 있는 경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면 되고 올해에는 면접 방송은 이제 패스하겠다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단순히 2023학년도에 대한 대입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정보를 드릴 건데 기본적인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건 뭐 금방 어려우지 않은 거고 제가 먼저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인생 살면서 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운 갑자기 운이 나와요? 운치를 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프로 선생님은 인생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하다?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하는데 사람이 성공하는데? 운이? 네 뭐 그냥 딱 수치로 얘기하면은요 저는 그냥 50 50? 한일 선생님은요? 저는 89%? 그렇게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봅니다 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입에서도 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크고 작게 예를 들어서 아까 3번이냐 4번이냐 그치 이 수능 지원에 가서 아리까리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원래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아리까리 한 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아 야 이거 가난가 가난다인가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찍었을 때 맞춰서 상위권 학생들은 진짜로 의대 가고 못 가고 합니다 네 찍어서 맞춰서 물론 뭐 어느 분야든지 그렇게 1, 2%의 운으로 갈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수능에서도 운이 작용하고 작게도 운이 작용하고 크게도 작용합니다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대입 전형이에요 내가 수험생일 때 그의 대입 전형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느냐도 엄청난 운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갑자기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갑자기 영어로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그렇죠 대박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도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학특기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학특기자 지금도 있는데 지금 어학특기자랑 옛날 어학특기자랑 달라요 이게 한 2000년 2010년대 한 중반 초반 중반에 엄청나게 이제 성행했던 유행했던 전형 방식입니다 진짜 글로벌 인재면 뽑아주겠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뽑았냐면 토익 토플 탭스 성적만으로도 뽑아요 대학이 근데 이 토익 토플 탭스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이 당시 기준으로도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웬만한 인서울대학은 다 그걸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안 묻고 인성도 안 묻고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냥 오직 공인어학 성적만으로도 뽑았어요 물론 이게 갱년 스픽 잉글리쉬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저때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토익 성적으로 대학 간에가 있었어요 저희 때도 있었는데 2010년대 초반 중반까지가 이제 거의 피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초반이 피크였다고 보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공부 안 하다가 공부만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애들 괴롭히고 다니고 흔히 말하는 양아치 짓 하다가 제가 상담받으러 왔을 때 머리가 온통 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게 뭐가 양아치입니까 저 초상위원인 줄 알았다니까 이게 여학생이 그럴 수도 있죠 그 여학생이 학원 다닐 때도 문제를 많이 지켰어요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막 깽판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1년 딱 공부해가지고 토익만 공부합니다 토익만 공부해가지고 국민대학교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학 선발한 게 그 애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식의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어학특기자는 그 애가 마지막이었어요 걔는 그 애가 아니라 그 2였잖아요 걔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치 그래서 대입 제도 전형 변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불리를 많이 겪게 되는 거고 최근에도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어머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나는 오 나 못 갈 줄 알았는데 됐네 그렇습니다 제 동네에 아는 삼촌뻘 형이 있는데 졸업할 당시에 IMF가 터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 얘기만 해요 왜요? 내가 1년만 먼저 졸업했으면 나는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아아 대학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배들은 막 맨날 술 처먹고 하시던 분들이 쑥쑥쑥 다 갔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내가 졸업할 딱 그때 터져서 모든 기업이 올스타 왠이 있는 사람도 나오는 판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년간 날려버리고 신입인데 경력을 못 쌓고 해서 지금 뭐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예요 또 이제 몇 년 뒤에는 국제금융위기 하필 딱 내가 졸업할 때 내 전도 아니고 내 후도 아니고 딱 내 코앞에서 그게 터져서 내 인생 망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쑥쑥쑥쑥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뭐 운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패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운을 작용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 실패하는 데는 실패는 본인 역량이고요 성공은 운도 필요합니다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비 방금 블라인드 얘기하셨잖아요 블라인드도 진짜 대박난 친구도 있고 쪽박난 친구도 있고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솔직히 수능도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수능으로 해결하겠다는 애들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암울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고3 내년 고2 아니 내년 고3 그거 올해 고2죠 얘네들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은 정시 할 말 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입에서도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아니 대입에서도 운이 작용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전형에 대해서 한번 한번 내년 고2 학생들은 내가 운이 좋은가 운이 나쁜 건가를 좀 그런 명락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앞에 이런 건 이제 야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래어로 이렇게 야불이를 털었는데 고급스러운 용어를 전형이 매년에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대학별로 총장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연구소에서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입시연구소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입시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그 자료를 잘 만들고 계시거든요 어저께 만드는 입시연구소 아까도 잠깐 제가 회의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웃길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 방송에 할 때 그 주제는 안 웃겨 웃길 수가 없어 하지마 근데 그게 대입에서 되게 필요한 주제야 그거 안 해요 못 웃길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면접 하자니까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펜타키리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난 웃길 자신이 없다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우리 우는 어디까지인가 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내년에 입학 전형을 전체적으로 한 번 큰 틀에서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유튜브 요즘 워낙 입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면 2025학년도 대입 이런 거 설명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2025학년도요? 진짜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2025 대입이 엄청 많아요 이 정도는 허경영 아니면 내차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뭐 있어야 예측을 하지 쳐보자 쳐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면은 2020 이게 엄청 많죠 내려보세요 한번 쪽쪽 이 정도면 작도 아닌가요? 이게 어 물론 저희도 예전에 방송 추천기에는 뭐 2, 3년 후 예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측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025 검색하니까 편백길 얼굴이 나오는데 그래요? 너도 했네 나는 안 했어 아니구나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제 다른 거 한 거야 요즘에 대입 키워드 관련 검색하면 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축하드립니다 입시양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빤데서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네 혹시 모르는 게 있나 내가 오 근데 2025학년도 대입 같은 거 설명 들어보면 2025 대입 얘기는 안 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발표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표현된 게 없잖아요 그냥 지금 최근 대입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 제목 장사구나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억으로 이제 예비 2025면 몇 학년이 지금 예비 중3인가 예비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지금 하여튼 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이제 설명이 아니면 억으로 끌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내용은 이제 뭐 빠른 얘기예요 뭐 솔직히 뭐 한양대 입학 결과 막 알려주는데 아니 2020 중학생들한테 그걸 알게 되었죠 뭐합니까 그래서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단 2023학년도는 대학 입학 전형안도 다 나왔어요 기본적인 계획 2023 입시 네 2023 내년도 입시 안 되냐 그리고 요걸 아셔야 되는 게 뭐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다는 얘기도 그만해야 돼 이제 첫 눈 첫 눈 듣는 분도 계실 거잖아 네 그 대입 전형이라는 게 언제 딱 확정이 되냐면 구체적으로는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2 때 내년 고3 때 활용하게 될 대입 전형안을 대학 지지 그때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입 전형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쯤이나 그렇죠 이제 오해하시는 게 대입 3년 예고제 4년 예고제 그래서 미리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있는데 대입 3년 예고제 4년 예고제 이거에서 내용 다룬 내용은 뭐냐면 되게 굵직한 겁니다 큰 틀 그렇죠 전형 이런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는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2025학년도죠 고교학점제가 그렇죠 지금 제가 대입 설명회나 이런 거 들어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류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갑자기 자기 자랑이나 자기 캐리어를 막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믿고 고르시고 두 번째는 본인 아니에요 저는 저기 저는 저기 캐리어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지는 얼마나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 자체는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안 바뀌면 여당이 집권하면 여당이 집권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뇌피셜 돌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다 믿고 걸으시면 돼요 이거 대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2023학년도를 다룰 건데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아는 마지막 대입이라고 딱 네이밍했습니다 뭐 대입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될까요? 뭐 약간 비슷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뭐 대입이 없어져요? 그것도 막 던지지 마세요 하인 선생님이 아까 하인 선생님이 그랬어요 요새 자꾸 데자뷰가 느껴진다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걸 이제 감안하고 근데 난 요즘에 근데 좀 이게 뭐 딴 얘기긴 한데 어쨌든 확실히 이게 두뇌활동이 아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가 아는 마지막 대입 이렇게 네이밍을 왜 그런 제목을 했는지 대입이 그러면 끝이냐 대입이 그러면 야 2023년부터 엄청 바뀌냐 아닙니다 대입이 2023년도부터 갑자기 막 어떤 대학에서 파격적으로 물론 모르죠 발표를 안 했으니까 어떤 대학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대입을 준비했던 방식 으로는 2023년도가 마지막이에요 또 이거 또 장사하려고 또 이상한 또 말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장사랍니까 선생님 제가 여기서 장사한 적 본 적 있어요 제가 저희가 장사하는 건 하나입니다 만약에 컨설팅이든 뭐든 어디서 고액을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반값 해주겠다 이거 말고는 저희가 장사한 적 없어요 그 액수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반값이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몇 년 전이죠 2년 전인가 학생부 개편안 발표하고 대입 블라인드 학생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대입 공정성 정말 아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힘내 형 제가 진짜 머리가 맛이 간 것 같아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그거에서 그 한 텀이 끝난 게 2024쯤 입니다 거기서 예측된 것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왜 2023학년도라고 했냐면 2025학년도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 문제긴 한데 모르면서 근데 2024학년도가 공정성 강화가 끝인데 제가 왜 2024랑 2023이랑 다르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대입의 방향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학생부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죠 내신 만들고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간 신중해지는 내신이다 제육수가 아니라 내신이다 신중해지는 내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신관리 비교과 관리에서 어떻게든 수시로 끝을 내자 끝을 낸다 그리고 수능 가서는 이건 폐자부활전인데 망한다 갔다가 아니면 재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는 일단은 내신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일단은 비교과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개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지금 2학년이랑 1학년은 아예 다른 학생부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기존의 개념으로 학생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독서도 없어졌고 사실상 없어진 거죠 봉사도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다른 평가 요소들이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지금 저희가 수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방송 7년 쭉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안 되죠 저희 방송 7년 계속 들으시는 분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안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 초기에는 수능보다는 수시를 강조했었고요 그때는 그게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는 수능 최저 강조하다가 정시도 작년 올해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대입해서 현장에서 반영되고 체감하게 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딜레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치고 이 정시로 어떤 어느 정도의 투자로 정시 결과를 내는지가 확인이 되고 내년도 이게 확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2024학년도부터는 이제 정시를 대하는 자세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대입 내년까지의 대입이 수시 내신 비교과 안 되면 정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내년까지가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후년 입시입니다 내후년 입시 현재 고1은 학생부가 바뀌고 정시를 대하는 자세도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래식한 학생부 종합 중심의 기존의 입시가 내년이 거의 마지막이다 클래식한 학생부 종합이란 말도 되게 오감 이상해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되게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전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클래식한 형태죠 클래식한 형태 그래서 예전에 상 하나 더 타려고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없어졌습니다만 학생부를 이거저거 활동해서 채워서 애들이 학생부를 채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학생부를 채워서 그걸로 대학을 승부 보는 그런 클래식한 방법의 입시가 내년이 거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 말로는 메타라 그래요 메타가 바뀐다 바뀌는 해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유행입니다 유행이 바뀐다 메타란 말에는 유행 플러스 더 들어가 있는 말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30분 동안 20분이 넘었는데 2023학년도 입시를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그래서 큰 어떤 흐름상 내년까지는 기존의 어떤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입시의 준비 방법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에 유지가 되는 해이긴 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학년도 구체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일단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내년 입시는 큰 큰 변동상이 많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지막 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까지는 아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는 대로 간다 그게 바뀐 게 없어서 그런 거다 구체적으로 그럼 뭐 또 어떤 얘기들을 하셔야 일단은 뭐 2023학년도에 그 좀 가장 첫 번째 키워드 일단 크게 바뀐 게 없다 올해랑 크게 전반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변동상 발표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혹시 이제 그 추천 전형이 많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동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변동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그 수능 정시비율 정시비율은 어쨌든 계속 40%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40%를 못 맞췄던 대학들이 살짝 네 수시를 조금 줄인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인원을 한 300명 정도 줄이면서 이제 정시인원을 늘렸죠 예를 들면 그런 대학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비율 자체는 거의 또 비슷합니다 수시인원이 확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2023학년도의 정시비율을 거의 보면 거의 다 40%입니다 주요대학은 거의 다 40% 초반이네요 40.1 뭐 이랬네요 네 뭐 실입대 같은 경우에는 뭐 45% 정도 돼요 거의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논술을 없애고 수능을 늘리자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논술이 줄긴 또 줄긴 했으나 없애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논술이 유지한 상태로 정치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수능형 전형은 50%에 육박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원인원까지 논술도 사실상 학생부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시중심 대입이 아니라 주요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 기준으로는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은 수시반 정시반이다 5대5 구조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년반 후라이드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할 게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얘기를 해야 돼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2019년 12월 무려 복잡해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해서 이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입이 사실상 2025래 그리고 2023 2024거든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다 몰라요 아 그걸 모른다고 하고 제가 다 정합니다 저도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올해 고2까지만 유지됩니다 자기소개서가 가장 굵직한 건 말씀드리면 2023 입시 내년까지는 자소서를 받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자기소개서는 내년까지 공식적으로 있다 올해 고1부터는 더 이상 자기소개서는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또 생길 수도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가 저 뭐 홍준표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강력한 분이 대통령이 돼서 100% 다 정지전환하고 자소서 받아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정지전환입니까 자기소개서를 받는 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러한 입시전환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현 고1은 자기소개서 안 쓴다 우리가 아는 자기소개서는 없어요 물론 뭐 갑자기 이름을 바꿔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성찰보고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진짜 양아치다 진짜 양아치지 아니 몇몇 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율전공학부 이런 거 받을만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양아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자기성찰보고서로 바꿔 이게 양아치지잖아요 근데 설마 그러게 됐는데 이런 적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대표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소조는 1학년부터 지금 현재 1학년은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지금 2학년은 있긴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거는 대학도 더 동의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 없는데 그 전에 선조적으로 없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기소개서 폐지가 의미하는 게 자기소개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나 넓게 보면 비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추천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교사추천서 이건 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정보블라인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된다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루어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2024학년도부터는 무조건 16개 대학은 40%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이미 하고 있죠 올해 고2부터 거의 선제적으로 맞춰놨다 그리고 물론 고2가 아니라 올해 고3 학생들 대입에서도 40% 가깝게 맞춰놓는 대학들이 많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전형은 폐지를 하도록 한다 네 발표한 게 그때 2019년 당시 발표한 게 일단 여기서 특기자 전형은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실제로 특기자 전형은 거의 없어졌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학 특기자 토익 점수 가지고 국민대 가고 주황대 가고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주황대 토익으로 갈 수 있었나 예전에 토익을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가 거의 근데 그렇게 가는 친구들은 만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국민대 정도 기준으로 토익이 900점 이상 한 가능승분들은 950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수능하는 것보다 쉽다 수능보다는 낫다 수능보다는 낫다 그것도 나름 뭐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특기자는 거의 없어졌고 논술은 지금 논술은 일단 대학들이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없애고 이거 좀 강력하게 해서 저는 논술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 지금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이 사람아 무슨 장사요 아니 약대 약대 논술하면 난 한방에 3억이라니까 진짜? 경쟁률 10명 뽑는데 3천명씩 지원합니다 지금 6천명 지원했나요? 이게 주변에 논술학원 원장님들이 있잖아요 논술학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 이게 현금 보따리입니다 논술 전용료가 대충 얼마 될까요? 제가 한 10억 될까? 논술 전용료? 제가 계산했을 때 뭐 꽤 됩니다 하여튼 꽤 됩니다 옛날에 한번 계산해본 적 있었는데 전체 입학처 수익의 상당 부분입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렇죠 이게 논술이 워낙 많아서 인원을 줄여도 어쨌든 지원자는 풀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도 문제고 대학들이 잘 장사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논술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입이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논술은 제일 불공정한 전용이에요 뭐가 불공정합니까 뭐가 불공정합니까 열심히 논술 공부해서 다 같이 경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논술로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요즘 다 인터넷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인터넷만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불균형이에요 교육 인프라 차이 때문에 인프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논술은 끝까지 버티고 제가 봤을 때 안 없앤다 못 없앱니다 저거 그리고 그때 사회통합 전용 얘기하면서 사배자 전용을 일단 빼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용을 10% 이상 권고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균형 선발 전용은 사실 교과 전용 형태로 지금 뽑고 있죠 그래서 지역인재랑 다른 겁니다 이 지역균형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인재 전용은 지방대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용이죠 그 지역 졸업자 학생들 경상도에서 대구 경북 지역아이들 대학을 경북대에서 뽑아간다거나 이런 것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균형을 그럼 서울 애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은 이제 말 그대로 지방학생들 그리고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골고루 입학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전용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게 교과 전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올해 방송에도 그렇지만 연세대부터 모든 대학들이 지금 다 교과 전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발표한 대입이 올해 고3이랑 내년 고2인 거예요 내년 고3 그러니까 올해 고2인 거예요 이게 함께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큰 그림 대입 공정서 강화 방안이 나은 대입 전용 올해 고3 올해 고2 얘네들은 크게는 묶여있다 크게 바뀐 건 없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바뀐 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들 경희대만 하더라도 지금 추천인원 추천인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올해랑 내년이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약간 비율도 좀 바뀌었어요 전용 경희대만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아주 세세한 건 바뀌었는데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다 그렇게 예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타기 선생님께서 큰 틀에 있어서 결론은 올해랑 내년 큰 변화는 없는데 또 세부적으로 바뀌는 것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고 현재 고1은 사실 약간 아무까지는 아닌데 조금 다른 판이 확실히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2024부터는 그리고 2025 고규학점제가 들어와서 몇 가지 변화를 일으킬 요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규학점제가 그때 시행이잖아요 시행이니까 그게 대입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긴 하겠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고규학점제라는 게 저는 당분간은 약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 지금도 유명무실하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도 사실 고규학점제를 위한 저는 이게 어머님들이 긴장하시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는 보지만 하여튼 2024부터 좀 다른 판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대학별로 몇 개 다 짚을 수는 없고 저희가 연구소에서 아직 다 정리를 안 했고 몇 개 대학들 특히 눈에 띄는 것만 몇 개 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